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갓니린니 다이오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갓니니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이참스 아세요? 토이참스 토이참스는 저와 마이티비님 그리고 헬로플로라님 은송티비님이 같이 재미있게 노는 영상을 촬영한거에요 저도 사실은 저희가 나오는 동영상은 부끄러워서 잘 못보거든요 오늘은 재미있게 한번 봐볼게요 저희랑 같이 토이참스 보러 가실래요? 고고고 이제 게임 다 끝냈는데 어떡해요? 여러분들 혹시 시범맨 아저씨랑 게임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각자 어떤 시범맨과 대결을 펼칠건지 선택해주세요 저 백마요 저 백마요 아우 백마 못생겼다 먼저 황마는 마이티비님과 저 그리고 황마는 갓니니인가 프로라 프로라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저 응대와 프로랄라의 눈이 프로랄라의 눈이 프로랄라의 프로랄라 뭐야 이름이 프로랄라 먼저 백마는 마이티비님과 저 그리고 황마는 갓니니님과 플로라님 그리고 황마는 갓니니님과 플로라님 그리고 황마는 갓니니님과 플로라님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범맨은 시범맨은 그게 누구에요? 구급한데 가만히 갔어 더 가라 시범맨 저렇게 시범맨 저렇게 시범맨 저렇게 혼맨 저렇게 떨어져야래 역시 유이이 가만히 Pues 그냥 부딪치는데요 역시 역시 다시 enables ю이이이이 이 스스 요이이이이 수 신선한 여덟 나며 현재 스포 ride 와우 자 가윤님 승부해 자 이번엔 저 플로라와 시범맨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예예 예예 어디세요? 아웃 카락 카락 그렇지 아웃 그렇지 그렇지 아웃 아웃 우선 아웃 아웃 우선아웃 이건 마지막 하나 이거 뭐야 이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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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못 맞춰 못 맞춰 안 되죠? issu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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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에이. 진짜 못 맞춰요. 못 맞춰, 못 맞춰.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좋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냥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샤옷. 이거부터. 이거부터. 떨어지고. 하세요. 하세요. 버리는 거였어. 버리는 거.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덜. 오늘 총 점수 집계를 통해서 최종 우승자는? 나, 너희 점수. 나, 나, 나. 윤송TV님입니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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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싫어, 다 싫다. 아, 네. 이승하실 은송TV님께는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토이참스 트로피를 전달해 드립니다. 언니, 이겼어 정말? 좋아. 완전 멋져. 완전 멋져. 빨리 나기로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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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참스에 출연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유튜브 하겠습니다. 헬로플로라와 토이참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요. 하하하하. 구독도 해주세요. 이번엔 토이참스에 와서 1등을 많이 못해봐서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하게되면 그때는 1등을 꼭 많이 할 거예요. 나 진짜 따로 1등 한번밖에 못해봤어. 하하하하. 다 같이 생각할 거예요. 하하하하. 제가 오늘 토이참스에서 참가하게 됐는데 아 마지막에 양궁 대결에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점을 많이 받았어요. 난 양궁 대결에서 되게 행복했네. 어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미니게임에서 노일색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만로 또 추천해주셨으면 불러주세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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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한테 뭐 없어요? 네. 네. 우승을 못하신 분들도 저희가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상으로 트로피를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톤 트로피보다 우리 트로피가 더 이뻐. 근데 너무 커서 쓸데없어. 여러분들 이제 참가상 트로피를 받은 대신에 우승하실 은성TV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마지막 인사할 때 은성변조를 저희가 특별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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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찬스 참 재밌었고요.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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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최고의 활약. 은성TV. 아아. 아아. 내가 이겼다. 아아. 아아. 경기와 플로렐라. 플로렐라. 강렬인가. 플로라. 플로라. 세 번 녀석인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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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청 잘한거야. 아아. 이름도 좋지만. 아아. 1등 하고 싶었는데. 아아. 언니. 언니. 1등 한지가 한 번 있잖아. 양궁에서 딱 한 번 1등을 해봤는데. 나도 토렌치스 나가고 싶어요. 여러 키즈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놀 수도 있고 이야기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꿀템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니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가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talked to me. 고맙습니다.